네 이번에는 좀 간단한 내용이 인데요 예 조금 그래도 한번 뭐 아시는 내용일 텐데 뭐 확인하는 정도으로 하고 갈게요 어 뭐냐면 클릭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예 수치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고 라인 같은 경우 클릭하고 방향을 지정을 하죠 내가 이제 빨간색인지 어 녹색 파란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음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요 네 별도의 이 그 사각형 요 칸을 클릭하지 않고 입력을 하시면 되구요 네 이렇게 해서 2000 이렇게 입력하면 이 길이가 2000만큼 움직이고 그림이 선이 그려지죠 어 사각형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겠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구분하는 것은 컵머 로 구분하시면 되요 그래서 2000 컵머 2000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2000 인 에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원은 네 역시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그려야 겠죠 이런 이런 거는 부정확해요 축이 아닌 방향은 그래서 축의 방향 빨간색 녹색 파란색 축의 방향으로 해주시고 천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이제 반지름이기 때문에 네 반지름 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가 지름이 되면 이제 200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원을 그릴 때 주의 좀 알아둘 부분은 처음에 이 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가 이제 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드 24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12를 엔터를 누르면 사이드가 12개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그 명령을 클릭했을 때만 사이드 개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그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레디우스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클릭하고 나서 네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뒤에 천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요 그럼 사이드가 이제 이미 그렸는데 이걸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느냐 네 이걸 클릭하시고 네 세그먼트 12 라고 되어 있는 엔티티 인포메이션 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우측에 엔티티 인포메이션 있죠 네 디폴트 트레이에 여기서 수치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입력하시면 사이드 값이 다시 바뀌어요 여기 레디우스도 이렇게 아직 살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수치로 바꾸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저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되는 경우는 뭐 다른 오브젝트 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 보시면 이제 네 보시면 지금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입력해 볼까요 다른 값으로 네 바뀌지긴 바뀌어지는데 그래도 좀 네 이 원의 그 내용은 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제 그 나눠지면 이렇게 입력된 값이 원하는 값이 나오진 않아요 그 예전에는 아예 이것도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버전이 높아지면서 요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뭐 근데 이렇게 그리다가 클릭을 클릭을 하고 보니까 네 사이드 값이 적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지금 cb 로 되어 있는데 24 하고 뒤에 s 를 붙여 놓고 엔터 누르면 사이드 값 변화를 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그 루비 같은 거 사용하더라도 뒤에 s 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전에 요 폴리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보니까 6개 밖에 없어서 8개로 바꾸고 싶으면 8 하고 s 를 뒤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그려주면 되고 참고로 이제 이 폴리곤 글리실 때 자 지금 보면 꼭지점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면으로 선으로 바뀌죠 모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모서리로 바뀌고 한 번 더 눌러주면 꼭지점으로 바뀌고 모서리 꼭지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입력하고 할 때 보시면 이 영어로 이렇게 좀 써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값들을 입력할 때 이렇게 하고 뭘 할 땐 뭐라고 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라고 하죠 네 네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니까 어때요 사이드 값이 계속 늘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로 했더니 계속 줄고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3s 누르면 바로 되는데 굳이 컨트롤 하고 플러스 까지 누를 필요 있을까요 쉽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그리는 것들을 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입력해서 그리는 것들 중에 알아보는 것들은 알아봐야 될 것들은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스케일은 이제 단축키 s 니까 s 를 눌러보면 스케일이 나와요 스케일이 나오는데 역시 스케일은 이제 뭐 이런 포인트들에 따라서 이제 그 클릭을 하면 반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네 이게 이렇게 늘어나죠 이때 지금 보시면 스케일 값은 1.몇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2 하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되요 좀 줄여 보려고 해요 반으로 원래 값 그러면 0.5 겠죠 반으로 주면 이렇게 해서 0.5 입력하시면 되고 이 꼭지점 말고도 여기 예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길이 방향으로 늘리고 싶을 때 이럴 때도 3 하고 하면 3배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앞서 했던 것들하고 유사하게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고 내가 대충 아무데나 찍어요 네 원하는 값 뭐 어 정해진 값은 아니죠 그냥 대충 찍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1.5 하고 입력하시면 1.5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이동할 때 값을 1.5 입력한 것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입력을 어 입력의 순서는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비슷한 값을 내요 비슷한 값을 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선후 관계가 있는데 어 둘의 차이는 작업하다 보면 차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경우죠 예 좀 전걸로 할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스킬 버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키워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숫자를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보드의 숫자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클릭을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스케일이 늘어났죠 스케일 늘어난 건 3.37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2 하고 엔터 누르면 네 이럴 때는 네 두 배로 딱 늘려 주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케일을 변화를 주어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수치 변화를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는 것들 관련돼서 수치 입력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뭐 앞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간단하게 뭐 입력해서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